라우디기아 교회는 차지도 덥지도 않아요. 미지근해요.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진실이신 주님이에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 십자가 지대 끝까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5년 충성할 수 있고 10년 충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충성 헌신이에요.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이 에녹아 이 땅의 죽음을 보지 않고 너 데리고 가야 되겠다. 축복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에녹과 엘리야. 여러분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올라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야 내가 아마 신약시대 초대교회 성령 오순절의 역사가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날 그때 살았으면 좋았으면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여러분 요엘스 2장 28절의 약속대로 내가 말세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대부엉이 곧 다가옵니다. 따라합시다. 아직도 큰 배는 오지 않았다. 아직도 대부엉은 오지 않았다. 이제 대부엉이 옵니다. 엄청나게 큰 배가 옵니다. 요엘스 2장 28절 내가 내 영으로 만민에게 말세에 부어준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넓은이들은 뭘 본대요? 꿈을 꾼대요. 여러분 개꿈 사몽 잔몽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몽을 꿀 수 있는 거였어요. 기도 많이 하면요. 기도 많이 하면. 어제는 제가 꿈을 꿨는데 너무 좋은 꿈을 꿨서 아직 집사람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여러분 좋은 꿈 부흥하는 꿈이 우리 교회의 말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꿈을 꿔세요. 비전입니다. 하늘의 비전과 꿈을 우리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우리들이 위대한 하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요. 그 꿈대로 되지는.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내가 꿈 소원 비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꿈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이루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예레미야 33장. 이를 시작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전능자예요. 스스로 계신 자예요. 아무 도움이 필요 없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새벽에 나온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호흡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재단에 나온 거 감사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 다쳐 삐면요. 자리에 눕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거예요. 새벽에 나오는 거 그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 복음 전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눈으로 내가 눈이 쇠하지 않아 깨알같은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소록도에 제가 가봤는데 거기에는 이 문둥병 나와는 한센시병인데 이걸 인해서 눈알이 다 빠졌어요. 다 이렇게 손가락도 떨어지고 눈알도 빠지고 이분이 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눈알이 빠졌으니까 속눈으로 이렇게 점자로 이렇게 하다가 손에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장노님 한 분이. 그런데 그 장노님 목사님 저는요 이 혓바닥으로 점자를 핥아서 안 돼요. 그거 얘기를 듣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손가락이 아니라 내 눈으로 성경을 읽는데도 그 성경을 이렇게 귀하게 읽지 않았어요. 이분처럼 이렇게 귀하게 읽지 않았어요. 혓바닥으로 밥 먹고 나면 죽는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치고 송이 꿀처럼 내 주님의 말씀은 나에게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모해 혓바닥으로 하던 그 장노님 지금도 눈에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 꿀처럼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포배로운 말씀을 받고 듣고 읽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귀히 여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라우디게아 교회는 말씀을 멀리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부자라 부여해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어. 그러나 주님의 축복은 회개하라. 열심을 해요.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필요하고 전도도 열심히 필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필요하지만 회개하는 일에도 열심히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갖고 가슴을 치고 애통해 하면 회개형이 임합니다. 회개형이 임합니다. 정말 회개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볼 걸까 하는데 빈들에 마른 풀같이 시들었나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킬을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가마하사 나를 가마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케 하옵소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노래를 즐겨 불렀어요. 우리 어머니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성도들이 요새는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 회개하기 위해 가슴을 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복 받으려고. 여러분 복은 우리가 깨끗하게 비어지면 주님은 부어주십니다. 내 심령의 죄를 씻을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죄를 맨날 쳐다보려고 그러고 흉만 보려고 그러고 불평 원망하는 그게 어떻게 성령이 많으냐. 거룩한 하나님의 영혼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면 애통하면 10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에요. 애통하는 심령. 언제나 주님 앞에 가슴을 치는 한나같은 심령이에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라우디기아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한 일곱 교회 중에 제일 타락한 교회. 그러나 주님이 제일 사랑했어요. 네가 만일 회개하면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리는데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이면 너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이게요.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뭐 어떤 교회는요. 하늘에 만나를 주겠다. 뭐 새벽별을 주겠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여러 가지 축복이 있는데 제일 큰 축복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들림 받는 순간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이 땅에 오실 때 들림 받아 쫙 올라가는데 대살로니가 후서 4장 16절에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알지 못함을 원체하니 한다.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그들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을 너희들이 알아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어제 톤이 이 성도의 모습으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84세 몸은 노세하고 마지막에 입 딱 벌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나이 들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잠자는 자들이 하간잎에 맞추고 다 기정했어요. 시신 기정을 다 했어요. 기정을 다 했는 사람은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느 구석이든지 물고기 밥이 됐더라도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 불변의 법칙이라는 과학자가 발견했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 사람이 어떤 형태의 죽음을 가졌는지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암흑의 장로 권사집사 암흑의 목사 주의 호령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이 온다. 할렐루야 마지막 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추구합니다. 토니 성도는 일어나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 천상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호령 예수님의 호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그린 힐서 로제일에 묻혀있던 성도들의 이 육칭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합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영혼이 떠났지만 그 영혼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썩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이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영혼이 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이터널 라이프 영혼이 영혼이 쉬하지도 죽지 아니하는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의 나이 33세 세상에 100세 죽어요 80세 죽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사진 보면 33세가 제일 아름답대 제일 아름다운 청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는 지체장애자도 있고 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부활하는 날은요 완벽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쓰는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혼련이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그리하여 영혼이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먼저 가신 어머니 아버지 다 나를 기다리고 마무리 이를 때까지 나를 위해 생명 강가에서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하늘나라 입신에서 가보니 주기철 목사님이 멸류관을 벗고 생명 강가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 막 부르지는 기도를 하더래요. 가까이 가서 기도를 들어보니 조국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듣고 천국 가도 기도하시는구나. 보니 게시록 6장에 다섯째 인을 떼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단에 가서 우리의 영혼을 신혼해 주지 아니하기를 언제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예수님께서 흰옷을 입혀주며 흰 두루마기 주면서 너희 동무종들도 이렇게 순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뭐예요. 죽으니 이 밖으니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기도라이 말이에요. 지금은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날은 주님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은 이 땅에서 호흡하지만 천국에는 호흡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는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불꽃 같은 기도로 페이스트 페이스 주님의 얼굴을 뵙고 기도하니 얼마나 파워풀한 기도와 응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하늘 날아가서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한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 그 기도 오늘 적금 좀 타먹게 해 줘요. 없어서 물질 물려주려 하지 말고 믿음을 기도의 눈물을 물려주어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엎드릴 수 있도록 믿음의 장부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시기를 추구합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요. 가장 타락한 교회 그러나 가장 큰 축복 네가 내 보좌에 내가 함께 내가 이기면 함께 앉게 해주겠다. 오늘도 세상 육신 마귀 권세를 이겨나가시기를 추구합니다. 이기는 자가 복받고 이기는 자가 상 받는 거예요. 기도도요. 지면요. 퍼거 퍼져 자는 거예요. 그날 지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이긴 거예요. 이겨도 기도하는 자리에 생명력이 된 기도를 드리면 오늘 하루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사단과 마귀와 육신과 죄악의 문화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와 주의 종을 위해 선교사를 위해 이렇게 기도가 막 퍼져나가는 그런 기도의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렇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열리지 않아요. 두아디라성의 자주장사로 강기태석 강가에서 빨리 하고 있는데 파울이 와서 설교하니 그 많은 여자 중에 딱 한 사람의 귀만 열렸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귀를 열었어요. 파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여러분 설교 들을 수 있는 은혜 집중할 수 있는 말씀들에 가슴이 뜨거우는 것 이건 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곱 교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리로 올라오라 여러분 이리로 올라오라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대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리로 올라오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을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 새벽에 나와서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어떤 예배는 다 그냥 참석하면 예배 시작부터 찬양할 때부터 막 눈물이 쏟아지는 예배가 있어요 어떤 시간에 예배 내내 그냥 막 졸음만 오는 예배가 어떤 예배는요 막 장로님 기도 목사님 말씀 전에 이미 막 눈물에 감동이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가 있는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가대 기도할 때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하늘 문 열어주시고 종이 기도할 설교할 때 장로님들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 치유와 회복 주님의 손이 터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마리아나 목사님 손 안 얹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리아나 목사님보다 천만 배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죽은 자 서른여덟 명 살렸습니까 그보다 천만 배 귀한 그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역사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요 그분은 가도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제가 손은 저 기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제가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안수 안 해도 주님 날 낫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은합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문이 열릴 때 십자가 칠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제자들이 보는 데서 성천에서 올라갔습니다 그게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열린 문 하늘의 열린 문인 그곳이 하나님 우편보자로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마고 주님의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의 문이 열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하늘문이 열리는 복이 임하기를 추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구형예배 드릴 때 가정예배 드릴 때 개인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이 새벽에 엎드릴 때 하늘문이 각자 각자 열릴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스레반이 순교할 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도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 얼굴이 그렇게 빛나고 그 화형을 당해 몸에 불이 붙는데도 찬송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깡으로 순교하면 죽습니다 고통스러워 못 견딥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천국에 와서 스레반을 만나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아프지 않습니까 할 때 스레반이 전혀 안 아프다 성령의 감동받아 내 영혼이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인도 받아가는데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는 맞다고 봐요 여러분 주님 지금부터 순교하게 해달라 기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순교하는 순간에 순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미리 기차표 비행기표 끊어놓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얘야 미리 줘 한 달 전에 주는 필요가 없어요 당일 떠나는 날 그날 아침에 딱 준비했던 걸 공항에 가서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받을 수 있기를 추구합니다 은혜요 그래서 바울이 삼청천에 올라간 고린도우수 12장 하늘문이 열렸어요 요한이 반모습에서 그 죄악의 땅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주의의 날에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게시록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게시가 임합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게시록 19장에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백마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은 성도들이 가는 것이 바로 마지막 죽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죽뿐요 저는 마지막에 세상 떠날 때 예수님이 청군 전사들이 오셨다 꽃감아 갖고 오셨다 얘들아 문 열어라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마지막 성도의 임종 순간에 하늘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임종할 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녀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면서 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착지와 마감이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게 바로 성공한 인생의 열리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은 살아있는데 반모습에 산채로 쫙 보여주는 이리로 올라오라 아마 그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 올라갔을 거예요 쉽게 말해 육신 상태로 쫙 하나님의 보자가 보입니다 2절 보세요 2절 시작 내가 고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자를 베풀었고 그 보자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앉으시니의 모양이 벽옷과 홍보습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자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습 같더라 자 이 하늘의 보자가 투로노스 왕좌에 인류의 흥망승세가 그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복된 장마비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용서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캘리포니아의 가뭄이 거치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장마비가 내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요 정말 통곡하며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이 이 땅을 위해 우리를 왜 하나님이 살려주었느냐 이 어둠의 때를 빛이 되라고 등불이 되라고 그 하나님의 모습이요 올라가니 벽옥이에요 너무너무 맑아요 맑아 벽옥 맑다 희다 못해 푸르래요 여러분 눈 희눈에 있는데 그 자습북 국립공원 가니까 눈이 사이에 있는 완전히 한산인데 가니까 진짜 파르스름한 너무 희다 못해 약간 푸른색이 있는 흰색이더라고요 그게 바로 벽옥 색깔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결합니다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피로 씻은 받은 깨끗한 영혼이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홍보석입니다 핏빛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노아홍수 때 심판 소돔고무라 심판 폼페이처호의 날 심판 아나니아 삽비라를 심판하고 헤롯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에요 10편 5편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요 애통하는 자 불쌍하게 해달라고 가슴을 치는 세리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죄악을 보면 진노 죄악의 그릇이 차면 진노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손을 들고 하나님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에스겔스 4장 에스겔스 9장 6절처럼 그 땅에 일어난 죄악을 인해 가정한 죄악을 인해 가슴을 치며 우는 자 중부기도 하는 그 자들의 이마에다가 성령의 인을 칠하는 그들은 내가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이로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도 귀하지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이 땅의 죄악을 향해 가슴을 치는 성도 그런 교회가 너무 드물다 이 말이에요 복 달라고는 기도하는데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가슴을 치는 우는 성도들이 이 새벽 재단에 저와 여러분이 가슴을 칠 때 거룩한 주의 영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는 역사가 거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지개 무지개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녹보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재앙과 전쟁을 주는 게 아니라 심판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평안입니다 살리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로 인해 기생나합 때문에 여리고성에 그 친척들이 아비들이 다 부모가 다 살잖아요 그 집에 붉은 줄이 드리워져서요 여러분 교회 십자가 붉은 피가 흐르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가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하늘문이 열리기를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